의사들의 이번 단체 행동의 중심에는 전공의들이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협상이 끝날 때까지 파업을 유지한다면서도 코로나19 환자 진료에는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대병원. 코로나19 중환자실로 2년차 전공의가 들어섭니다. 위중증 환자에게 숨관을 떼어내며 기침을 시킵니다. 그치. 서울대병원 전공의는 이곳뿐 아니라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의 진료 비중도 크게 확대했습니다. 확진자가 6명 나와 20여 명의 의료진이 격리된 서울 아산병원 전공의들도 진료에 참여했습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료정책과 관련된 자신들의 뜻은 어느 정도 전달됐지만 단체 행동이 길어지면서 코로나19 환자 피해가 실제 나타날 경우 여론이 나빠질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부 강경 기류를 주도했다는 시선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의료계의 한 원론은 전공의들의 코로나 진료 복귀를 환영한다면서도 암, 뇌졸중 같은 필수 수술이 미뤄지는 것도 심각하다며 의료계와 정부 합의는 여전히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